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줄여서 꼬꼬무. 영화 속 장면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캐릭터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꼬꼬무, 꼬꼬무에서 꼬리를 제대로 물어주실 분이죠.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분, 너튜브 뇌부자들을 운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실님이 헉! 오늘 김지용쌤과 더글로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226님이 마침 이번 주말에 더글로리 한 번에 몰아봤다고 지용쌤이 말씀해주시는 건요. 평소보다 더 기대가 된대요. 아무래도 핫했던 작품이라. 네.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꼬꼬무, 학교폭력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은 한 여성의 복수 이야기죠. 더글로리입니다. 꼬꼬무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김지용쌤께 문 두드려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더글로리. 그래도 못 본 분들이 있을 테니 어떤 작품인지 김지용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공개된 시리즈물 더글로리. 송혜교, 임지현, 이도현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지독한 학교폭력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주인공 동은이가 18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은은 학교폭력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끝에 대학에 합격하는데요. 그 이후 과외를 뛰면서 돈을 모으고 독학의 공부에서 임용고시에 붙죠. 바둑도 배우고 몇몇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총알이 장전된 동은이가 자신의 영혼을 부숴던 이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 시리즈물 더글로리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작품이었죠. 더글로리.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은? 이게 참 재밌게 봤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사실 재미있고 흡입력 있는 게 사실이라 저도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처럼 정말 멈출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동시에 저는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학교폭력 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꽤나 자주 듣게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그 생각들을 또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김원숙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따님이 엄마 내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게 나 죽도록 때리고 오는 게 나 이런 질문을 한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참고로 김원숙 작가님은 엄마에게 복수해 줄 능력이 있으니 맞고 오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만약에 선생님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해 주실 거예요? 너무 너무 어렵죠.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잔인한 것 같고 이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야 될 텐데 일단 중요한 거 하나는 아이에게 나는 너를 보호해 줄 능력이 있다라고 그냥 일단 알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리즈물 더글로리에서 우리가 꼬리누물 첫 번째 장면 만나볼까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아 나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17년 만에 육자대면인가? 오자대면 같은데? 손명호가 없잖아. 아 문소희 맞지? 섞였다. 문동훈이랑 윤소희. 나 얘 어디 공장 갔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동훈 아니잖아 너. 미안. 추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너무 슬퍼. 암튼 반갑다 소희야. 문동훈이라고. 동훈이 17년 만에 학폭 가해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동훈은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데 가해자 중 하나는 동훈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죠. 그러고 보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이 옛말이 틀린 말인가 봐요. 옛말이 굉장히 일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듣다 보면은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왜일까? 그런데 사실 답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지금 와서 그때 일들을 다 캐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였나? 나의 이런 게 잘못한 거였나라고 스스로 좀 괴롭히게 되는데 사실 답은 없죠.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는 나중에 그럴듯한 거 그냥 붙여대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점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가해자들도 역시 좀 다양하긴 합니다. 다수의 가해자들은 안타깝지만 죄책감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중 일부는 더 적은 것 같긴 하지만요. 또 죄책감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피하게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는 만나요. 힘들어 봤자 뭐 피해자보다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옛말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318님이 학교 때 은근히 저를 왕따시키던 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게 됐다고. 그런데 얼굴도 두껍지 먼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하는데 와 표정관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얘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진료실에서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를 물어보시면 저는 대부분 알 수 없으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 없는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본인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시간 지난 다음에 2차 가해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럴 땐 그런데 318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참 이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 그러자라고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마 정답일 텐데 그 정답인 걸 머리로는 아시면서도 감정적으로 이제 과거가 건드려지면 너무 힘드시겠죠. 저는 저랑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운동 선생님이 됐더라고요. 연락하라고 오라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그냥 돌아서서 명함 찍고 버렸어요. 그 친구가 보진 않았지만 조금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해 주는 거죠.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잖아 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까요? 철이 없다고 다 이래도 되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철이 없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거 핑계 하나로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직까지도 철이 없다라는 증거일 거고 공감 능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가해자도 만약 공감 능력,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얘는 나를 좀 불편해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거리도 좀 두고 다시 보자 이런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철이 없어서 생겼던 문제라면 이제 철이 들었으면 최대한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사실은 알려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 작품에서 가해자 중 대표격인 연진은 동훈이 반성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정말. 만약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있습니다. 한 5%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이제 사이다를 위해서는 확실한 악역들이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흔히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캐릭터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뇌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뇌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실 진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가능한 그냥 멀리하는 게 낫습니다. 가능한 멀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땐 그랬다가 성인이 되면서 뒤늦게 전전두엽이 자라나고 아 내가 진짜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죠. 자 우리 더글로리에서 송골매의 아가에게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박하산의 시내타운 김지용 선생님과 꼬꼬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물 더글로리에서 꼬리름을 마지막 장면 만나볼까요. 그래서 난 지금 온생을 걸고 복수하는 중이에요. 멈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운동은. 더 나을 생각 없어요. 난 더 나빠지는 중이라. 복수가 끝나면 후배의 세상도 폐허뿐일 거예요. 좋겠어요 선배는 초콜릿 상자 같은 유년이었을 거고 국이 하나 없는 좋은 어른으로 커서 그렇게 빠른 소리만 해도 세상 살만해서. 동은은 온생을 걸고 복수를 하는 중이네요. 동은의 캐릭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더글로리를 시청한 모든 분들이 그 강렬한 감정에 저희가 이입돼서 다 본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사실은 먹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은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걸 말리는 여정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세상에 이제 정답이란 게 없어서 그렇지 둘의 마음이 부딪히는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동은은 가해자 연진의 이름을 자주 친근하게 불려요. 연진아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거 되게 특이한 지점이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거는 스스로 인정하든 아니면 부인하든 뇌에서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심각한 내 생명을 위협받는 폭력을 당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뇌에 각인이 되거든요. 공포의 대상으로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만큼 위축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한테 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악물고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부르면서. 이 작품은 동은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현남 모녀도 등장을 합니다. 아 참. 선생님 혹시 동은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사실 이게 진료실에서 딱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복수나 아니면 어떤 과거의 주제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여정님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수를 좀 놓으실 생각은 없냐. 그 생각으로부터 좀 이제 자유로워지실 생각은 없냐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 삶이 그 생각들에 계속 매여 있는 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 과거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도 계속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붙들려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저랑 이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이제 다른 앤방송국의 다른 아나운서분은 뜨거운 냄비를 손에 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본인도 그랬었는데 그 냄비를 내려놓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덜 아프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이런 조언을 드리면 당연히 동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마음을 어떻게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 어떻게 속편에 그런 얘기나 할 수 있냐. 너가 살아온 세상이 다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 동훈의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맞고 틀리다를 논쟁하기에 앞서서 엄청나게 쌓여있을 그 감정, 상처받은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감정만 충분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감정에 김이, 마치 압력솥에 폭발할 것처럼 쌓여있는 김이 약간이라도 빠지면 본인 스스로도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현실의 동훈들은 모두가 드라마처럼 복수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다 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조기 개입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공감받고 그게 너 잘못이 아니다. 그 인간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인 거고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분명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이게 학폭을 다들 그냥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되게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태 자연스러운 건가요? 절대 자연스럽지 않고요. 일생에 걸쳐서 크나큰 피해를 받는 분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의관으로서 학교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 정말 많이 봤고요. 지금 진료를 하면서는 이제 또 회사 생활에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뵙거든요. 조기 개입이 가장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더글로리 같은 작품이 나오고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학폭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글로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루는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스포츠계나 연예계 다양한 곳에서 일단은 학폭의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벌받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폭력을 휘두른 아이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유전적인 부분 말 그대로 뇌에 타고난 결함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 그대로 뇌가 덜 성숙한 나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가정에서 받은 폭력들을 학교에 들고 와서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죠. 계속 나올 거고 점점 더 아이 때부터 더 스트레스 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가정에 양육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가해자가 그냥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가해자가 문제다. 그리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 너네들도 이걸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주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6029님이 동은이도 보호해 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른들도 옆에서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퀴즈 낼 시간도 없이 정말 알차게 보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날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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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